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가 당겨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요 저는 항상 카페라테를 마셔요 오늘도 카페라테를 주문해요 따뜻한 카페라테 하나 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하고 진동벨을 받아요 얼마 후 진동벨이 울려요 제 커피가 나왔어요 직원에게 가서 커피를 받아요 컵의 뚜껑을 덮고 카페 밖으로 나가요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셔요 아, 뜨거워 커피가 너무 뜨겁네요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어제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갔어요 저는 언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어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네, 여기서 마실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한 후 진동벨을 받았어요. 곧 진동벨이 울렸어요. 제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를 가지러 갔어요. 컵에 빨대를 꽂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 시원해! 커피가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얼음이 녹기 전에 다 마셨어요. 은주 씨는 어디에 가요? 카페에 가요. 은주 씨는 커피가 당겨요. 은주 씨는 무슨 커피를 좋아해요? 카페라테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카페라테를 마셔요. 은주 씨는 오늘도 카페라테를 시켜요? 네, 따뜻한 카페라테를 주문해요. 은주 씨는 오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요? 아니요, 카페에서 안 마셔요. 가져갈 거예요. 은주 씨는 커피 값을 계산하고 뭘 받아요? 계산을 한 후에 진동배를 받아요. 은주 씨의 커피가 언제 나와요? 얼마 후 은주 씨의 커피가 나와서 진동벨이 울려요.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줘요? 아니요, 은주 씨가 직원에게 가서 커피를 받아요. 그리고 은주 씨는 뭐 해요? 그리고 은주 씨는 뭐 해요? 컵의 뚜껑을 덮고 카페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셔요. 은주 씨의 커피가 어때요? 커피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은주 씨는 어떻게 해요? 커피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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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주 씨는 어떻게 해요? 커피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은주 씨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은주 씨는 어떻게 해요? 커피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